네! 잘 갈라! 안녕하세요! 네!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와 함께 참여해주셔서 너무 영광이시고 저희 이번에 발매에 대해서 약 10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!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! 1. 5. 3. 2. 3. 5. 5. 6. 6. 7. 7. 별에겐 것 같다고 딱 맛있어 그리운 것 같다고 둘 다 둘 다 두는 것들이 걸어 이렇게 한초에 커 우리가 도와 혹시 노래 가 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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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